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에 정말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에 가장 좋은 차 TOP5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영국에서 발행되는 메디칼 뉴스투데이에 나온 자료인데요 거기에 마리아 코워트 박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나오는 것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박사님은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건강에 좋은 차 TOP5를 선정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건강에 정말 좋은 차 TOP5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5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레몬 벌베나 차로 선정되었습니다 레몬 벌베나 차는요 은은한 감글 향이 나는 차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폴리페널 성분이 풍부해서 지방산 형성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차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또 염증을 줄여주는 차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레몬 벌베나 차가 5위로 선정되었습니다 4위는요 히비스커스 차가 차지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히비스커스 꽃받침과 입추출물은 항산화 물질이고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암세포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4위 히비스커스 차였습니다 그 다음 3위는요 바로 루이보스 차입니다 이 루이보스 차는요 항산화 효과가 강력하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G 대상으로 실험 결과를 보면 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간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좋은 차로 알려져 있고요 또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주면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아주 긴장 이완에 좋은 차로 알려진 것이 바로 루이보스 차 3위였습니다 다음에 2위는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바로 자스민 차였습니다 자스민 차에는요 자스모닉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인체에 들어오면 메틸자스모닉트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성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자궁경부암 세포를 사멸시키도록 유도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이 향기가 너무 좋아서 신경을 진정시키는 심리적 안정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스민 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녹차입니다 네 녹차 우리가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먹는 차 중에 하나가 녹차죠 녹차에는 아주 강력한 폴리페놀 성분이 항상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들이 여러가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에 미국 화학학회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이 카테킨 성분 때문에 알짜이머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타 아멜로이드라고 하는 나쁜 물질을 생성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짜이머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스위스 바젤대학 연구에 의하면요 작업기용 능력을 향상시켜서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는 것이 바로 녹차입니다 사실 이 녹차 우리가 항상 마시고 있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차에도 일부 카페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커피에 비하면 녹차의 카페인은 약 4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약 조금밖에 없지만 일부 녹차 음료에는요 커피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 음료를 만들 때 녹차 잎을 아래 갈아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녹차 잎을 우러내서 먹는 정도의 녹차는 카페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건강이 가장 좋은 차 TOP5 말씀드렸는데요 5위 메몬버베나차, 4위 히비스코스차, 3위 루이보스차, 2위 자스민차, 1위 녹차였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차 잘 드시고요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